열리지도 들리지도 않는 문을 계속 두드리는 우리의 매니저 매니저는 마음을 다친 루카가 걱정이 되었기에 대답이 없어도 계속해서 그녀의 집을 찾아갔으며 집에만 틀어박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녀를 위해 음식도 가져다주고 말똥무도 해주며 그녀를 격려해주지만 그녀는 그런 매니저의 마음도 모르고 시끄럽다는 짜증 섞인 말조차 더 이상 내지 않으며 그를 무시합니다 아니 어찌 보면 더 이상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마음속으로 차단한 것으로 보이네요 이 이상의 강요랑 설득을 해봤자 망가지고 깨져버린 그녀의 마음속 상처만 더 자극시킬 뿐인지라 매니저는 이 이상 말은 하지 않고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으니 괜찮을 것이라며 루카가 직접 자기 발로 나와 자기 입으로 말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씌워도 좋다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만약 루카가 직접 이야기하고 싶어지면 메일이든 체인이든 트위스터든 상관없으니 꼭 목소리를 들려달라는 말을 끝으로 그는 발길을 돌립니다 10화까지 있는 이야기 중 이제 이화라 그런지 큰 이야기는 없네요 오늘 이화의 포인트는 매니저가 루카를 얼마나 걱정하는지에 대해 짤막하게 보여주는 부분이었습니다 루카는 더 이상 말도 이야기도 하기 싫고 세상하고 단절되고 싶어 하지만 매니저는 그는 루카를 놓아줄 수 없기에 계속해서 그녀에게 목소리를 들려주어 그녀가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녀에게는 더 이상 매니저의 목소리는 닿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그녀를 구원할 수 있는 목소리와 사건은 과연 무엇이 있을지 아직 이야기가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라 섣불리 판단하기는 애매하니 더욱 이야기를 기다려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